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린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죠 사고에 대한 얘기는 안 할 텐데 문제는 걱정되는 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경제 유기잖아요 경제 유기를 안 그래도 어렵고 안 그래도 취업도 어렵고 안 그래도 내 일자리 어렵고 안 그래도 내 장사 어렵고 안 그래도 내 삶이 어렵고 안 그래도 내 대출이자 오르고 안 그래도 내 집 가격 걱정되고 내 주식 가격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그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지 후유증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사고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뭐라고 괜히 궁금하니까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서 머리 필름처럼 박히다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걸로 신문에 요즘 많이 나오죠 PTSD라고 그러잖아요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 이게 보면 정의가 이래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최악이죠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굳이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군대에 가서 전투에 참여했거나 소방관인데 엄청난 재난을 막는 데 참여했거나 이번에 광고분들 저 지하에 있었죠 그거 파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그런 걸 보거나 그런 경험이 최악이지만 목격이 우리는 영상으로 봐요 그냥 뉴스로 글로 봐야 되는데 그걸 굳이 영상으로 봐서 목격자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PTSD 같은 증상에 시달립니다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PTSD는 다들 아시지만 사실 군인 소방관 경찰 등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죠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뭐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불난 거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직업이니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PTSD라는 단어가 1980년대 만든다니까 40년대 된 건데 그전에는 셰일 쇼크 전쟁 신경증 신경세약 전투 신경증 전쟁용어였죠 일찍의 전쟁용어였는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를 돌아가 보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런 PTSD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전쟁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트남 전쟁 미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전쟁이죠 무려 20년을 지속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베트남 참전용사시죠 아직도 뭐 이렇게 나오시던데 고은처에서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셔서 이게 무려 20년간 지속되었던 잔인한 전쟁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고요 수십만 명이 죽었고 게다가 미국 군인들 참전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됐죠 게다가 참전했던 미국 젊은 청년들이 무려 30만 명이 사상을 당했고요 사망이 거의 5.8만 명이 됐어요 많이 죽은 거예요 거의 가서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베트남에서 뭘 바라는 거고 누구랑 싸우고 뭐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퍼졌던 전쟁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또 승리의 역사 뭐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를 구한 역사 뭐 그러면 그나마 좀 위안을 받을 텐데 졌죠 진 것도 아니라 탈출했어요 탈출 출구 전략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 출구 전략을 세워서 그 상황에서 도망을 쳐서 나온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끝없는 회의론이죠 도대체 우리는 거기 가서 뭘 한 거냐 나이생은 무엇을 위한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이 징병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징병을 했습니다 모병이 아니라 있었어요 징병 제도가 폐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지금은 징병 안 하죠 지금 우리는 아직도 징병이지만 지금 미국 징병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랬다 그럽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면 빼준다 그래 갖고 미국 청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빠르게 자녀를 갖는 게 트렌드였어요 군대 안 가죠 근데 보면 1965년에 그거 없앴죠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하도 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거 혼랭 없앴어요 그래 갖고 우리 200만 명의 남성이 징립되었던 게 베트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미국 청년들이 군인들이 의문의 현상에 빠지죠 무력감 악몽 공포 그 지속적인 어떤 쓰라린 기억들 동료가 뭐 어떻게 막 부비틀에 빠진 기억 동료가 뭐 죽은 기억 아니면 내가 누구를 가해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우울증과 충동적 행동에 빠지는 사태가 펼쳐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청년들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이거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손님들이 잘 아시는 바로 전쟁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보여준 영화가 람보입니다 람보가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람보 2 람보 3 얘기고 두두두두 한 영화가 아니라 원래는 이 상처받은 영혼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것처럼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람보 1은 그래요 82년 명작이라고 불리는 걸 보면 이거 잘 없어요 사람도 안 죽어 그런 영화고 이거 뭐라 그러냐 람보가 전쟁이 끝나고 귀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베이비 킬러 아기사람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람보의 결정적인 장면이 어떤 총격전이나 그런 장면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입니다 람보 1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람보가 마지막 장면에 절귀래요 실버 스타스텔론이 절규를 하는데 이렇게 절규한 장면이 있어요 자기 옛날 상사를 두고 절규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사실 하이라이트죠 군대에서는 람보가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엄청나게 능력자였는데 돌아오니까 나는 뭐 하나도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나를 베이비 킬러라고 부르고 나는 무능력자고 이 사이에 적응도 못하고 머릿속엔 계속 아까 뭐 옆에 동료의 뭐 다리 뭐 이런 게 자꾸 떠오르고 하니까 괴로워하는 그 영화가 람보죠 물론 람보 2,3부터는 갑자기 말을 타고 탱크를 날리고 뭐 그쵸 갑자기 뭐 그런 장면으로 변하면서 말을 타고 헬기를 날리는 뭐 허리에 박힌 총알을 칼에 지져갖고 빼는 뭐 그런 영화로 바뀌긴 했지만 그전에는 이제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히 그래서 미국에서 103년 전쟁 이후로 반전운동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전쟁이 끝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징병 제도도 끝이 나게 되죠 1973년에 공료되고 미국은 지금 전원 모병제로 갔습니다 요런 어떤 당시 미국의 상황을 사실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아우 더 들려주면 안되구요 이게 근데 무슨 전쟁 노래가 이렇게 잔잔하고 what a wonderful wonder니까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냐 이게 역설적이죠 되게 역설적인 가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뭐 세상은 아름답고 뭐 초원이 좋고 이런 건데 사실은 전쟁의 3상을 역설을 얘기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다 아시는 거구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세계 최강되고 미국이 집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ptsd에 빠지죠 염세주의 사회의 무력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단어 히피 문화가 등장하죠 1960년대 되게 자유분방한 긴 머리 인디안처럼 꾸미고 다니면서 언제 까맣는지 모를 것 같은 이제 그런 머리를 하면서 그렇죠 입에는 뭐 이상한 말이 많아 이런 거 항상 빨고 있고 뭐 막 남자 10명 뭐 여자 5명 막 이렇게 얽혀왔고 그런 문란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미국에서 펼쳐집니다 물질불명을 부정하고 뭐 자유평화라 그러는데 하지만 결국에 그러다가 약물 복용 많이 하고 자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1960년대에 그런 문화가 퍼지는 배경이 됐죠 이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 베트남 천정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끝에 1980년에 ptsd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ptsd가 되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몇 개 더 있죠 미국에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그러면 9.11 미국인들한테는 이 보시면 사고 6개월 만에 미국인들의 34%가 ptsd를 호수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저도 진짜 차지하면서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ptsd라는 단어가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게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죠 거의 200명 가까운 192명이 돌아가신 우리가 항상 타는 지하철에서 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고 뭐 사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가 걱정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울한 얘기는 드리기 싫지만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건 다 아시죠 세계 1위입니다 상당히 많은 격차로 1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자살률 추이인데 올라갈 때 보면은 항상 금융위기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운 게 있어요 IMF 닷컴버블 금융위기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프라 그 다음에 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2010년부터는 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금융위기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위기로 갈 것 같죠 느낌에 어느 정도는 이미 왔고 코로나가 한 번 왔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회복이 되나 했는데 또 지금 뭐 버시기 버시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안타깝게도 물론 내려가면 좋겠죠 물론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위기가 있잖아 생각이 내고 또 사건 사고로도 이때 산풍 백화점이 있었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 세월호 사건이 이때 있었고 지금부터 하필 또 할로윈 사건이 펼쳐지면서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 자살률이 잘못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10년에 걸쳐서 겨우 쬐끔 내린 겁니다 10년에 걸쳐서 이거 올라간 거에 4분의 1도 못 내렸어요 4분의 1도 못 내렸는데 이제 또 한 번 왔기 때문에 위기를 좀 잘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은 놀라운 나라예요 10년으로 보면은 좀 감소했는데 20년으로 보면은 자살률이 늘었어요 이게 뭐 OECD 상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늘어난 나라입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OECD 평균 보세요 이게 감소잖아요 웬만한 나라는 다 이런 식이에요 감소거나 옆으로 가거나 대한민국은 녹색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위기가 점프한 다음에 지금 10년간에 걸쳐서 쬐끔 내려왔어요 맨큼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 남녀 공이 주요국 중에 자살률 1이죠 맨 앞에 있는 게 꼬리아입니다 압도적인 거 이 연두색이 남자가 뭐 리투아니아가 우리나라가 조금 높다 그러는데 사실 리투아니아는 인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얘기할 나라 정도 큰 나라는 아니니까 보통 보면은 미국은 여기 있어요 권총으로 그렇게 많이 죽을 것 같은 미국이 16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입니까 28이에요 좀 내려와서 25 정도 됐을 거예요 일본은 15에요 OECD 평균은 12입니다 근데 우리는 2.5배죠 일본의 거의 2배 OECD 평균의 2.5배를 기록하고 있는 아직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 신기하게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2022년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종주희망재단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혼자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이 자살하죠 여자도 많이 돌아가세요 여자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세계 1입니다 여자도 세계 1인데 남자도 거의 세계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옛날에는 보여드렸지만 1년에 13000명이라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요 하루 평균 남자가 25명 여자가 11명 총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대부분 고령자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맞아요 어떤 면에서 맞냐 인구 10만 명당을 보면 맞아요 발생률은 고령자가 훨씬 높죠 맞는데 절대 숫자로 보면 어디의 문제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 문제죠 여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10만 명당은 당연히 여기가 높은데 절대 숫자로 보면은 40대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죠 오히려 물론 인구가 줄어서 그렇긴 하지만 20대 30대도 되게 적은 거 아니에요 절대 숫자를 봐요 이건 적다고 할 수 없는 규모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저 60대 이상 70대 80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몸이 약해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게 맞는데 경제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고 의료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면서 65세 이상 자살률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뭐 07년 08년에 최고를 찍은 다음에 거의 반이 내려갔어요 80에서 45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왜 자살률이 그것밖에 못 내려갔냐 다른 데가 안 내려가거나 늘어서 그렇습니다 어디가 안 내려가거나 어디가 늘었을까요 통계청 자료 아까 보여드린 출처의 자료인데요 이게 문제죠 사실 경제가 발전하고 의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위에는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일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노후 대비 노후 대비해서 여기를 많이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부족하죠 더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줄이고 있는데 희한하게 앞이 증가래요 이거 2019년 2020년 차이인데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때문에 청년들이 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20대가 12%나 10대가 거의 10%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자살 원인 1등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1등이에요 38%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1등인 거는 고령자 60대 70대 80대 되시면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이 없잖아요 그때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좌절이 심한 건데 청년들은 앞으로 돈을 벌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좌절까지는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정신적인 어려움에는 이게 1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다 우리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치료를 대한민국은 잘 안 받아요 시안하죠 이걸 버텨요 감기만 걸려도 바로 병원인데 이건 버팁니다 저 식중독 걸려서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갔거든요 그래서 링겔 안 되나요 뭐 있던 소리였다가 자리 없다 그래서 뭐 그걸로 링겔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주사 안 맞고 왔는데 뭐 하나 걸리면 바로 득달같이 병원인데 이건 안 가 안 가니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 생각을 하고 여자는 전 연령에서 1위가 정신적인 어려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똑같아요 남자는 30대 미만은 정신적 어려움이고요 이제 30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60대 이상은 이제 육체적 어려움 커지는데 하여튼 공이 어린 분들 좀 젊은 분들은 정신적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다고 할 수 있고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심리학자분이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삶이 힘들기도 하겠죠 우리나라가 좀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것도 요건이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정신적인 건 참죠 부장님 오늘 제가 마음이 아파서 잠깐 병원 가서 상담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아니면 배탈 나서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빨리 해 그거 약 먹으면 금방 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오늘 마음이 아파서 반찬을 깨어 그러면 뭔 호똑 같은 소리를 야 무슨 마음 헤어졌냐 뭐 괜찮어 그땐 다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아니 어저께 그 안 좋은 영상 많이 봐서 좀 마음이 그러면 나도 봤어 그래갖고 안 본 사람 어딨어 야 그게 하루 이틀 해결되냐 그럼 뭐 회사 그만두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문화죠 좀 가깝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괴로운 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좀 참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치명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래는 왜냐하면 전 국민을 덜덜 떨게 한 코로나 사망자가 현재까지 거의 몇 년입니까 20년 21년 22년 다 지났으니까 거의 3년이잖아요 3년에 걸쳐서 2만 9천명이에요 좀 있으면 3년 되겠죠 아직 2년 한 10개월 대한민국 1년 평균 자살자가 1만 3천인데 38%가 정신적 괴로움이라고 하면은 만만치 않은 거죠 게다가 이거는 코로나 조금 있으면 숙으로 들겠지만 이거는 뭐 거의 5천명 가까운 숫자가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생을 마감한 거니까 뭐 만만치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이번에 하필 또 이번 끔찍한 그런 비극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찍어서 현장의 영상들로 보낸 거의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삼풍이나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가 KBS나 MBC 같은 정제된 뉴스로 봤어요 이게 없었잖아요 찍어서 올리는 게 유튜브 같은 게 없었어 그래서 그나마 정제되거나 그나마 모자이크 되거나 그나마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세월호는 그나마 바다 위에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도 하필이면 그런 영상들을 많이 돌긴 했지만 바다 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막 가서 이렇게 찍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뭐 거기 참가했던 인원들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이번 사건은 대중이 가서 뭐 몇만명이 갔죠 몇만명이 가서 모두가 다 이거를 들고 있던 그런 데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한 현장의 영상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직격으로 부딪친 좀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걱정이 되죠 게다가 경제 위기하고 같이 겹쳐서 이런 사건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pts에 있는 사람은 뭐 자살 및 고의적 자해 위험성이 더 높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전쟁의 충격 같은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가시죠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 요즘 약이 좋다 그러고 이거 가서 심리상담 받는 게 그 제가 본 글에 따르면 약보다 심리상담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ptsdm 이런 글도 많이 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사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주겠죠 이걸 확실하게 치료를 받으면은 나아진다고 합니다 나아진다고 하니까 참지 말고 꼭 가서 받기를 좀 원하시고요 정신과가 지금은 정신과라 그러면 이상하게 정신병원 갖고 막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이름도 바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앞으로는 근데 이것도 좀 제 생각에 마음상담과나 마음건강과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아무나 감기 걸리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살률을 좀 내려야 돼 뭐 출산준말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컬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런 장면이 없어요 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상담해주고 영화에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스포츠구단에 이거 있죠 스포츠구단에는 거의 100%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구단에는 기본적으로 닥터가 와서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굉장히 인색하죠 게다가 여기서 솔직하게도 잘 안 말해 왜냐하면은 내 약정 같은 걸 말했다가 또 괜히 어디 퍼지지 않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대야 우리나라도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숫자들 10대 20대 고령자분도 마찬가지고 멘탈 문제로 마음 고생을 하면서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더 경제 위기와 함께 더 위험하기 때문에 꼭 가서 약을 받고 상담을 받으시면 나아질 수 있다 편해질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꼭 그러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유 우울한 얘기하니까 어우 온몸이 떨리네요